cctv 오늘의 뉴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의 협정 서명식이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수능인 카오카오가 모두 끝나면서 중국 각 대학들마다 수능 고득점자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중국 인류대학인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는 고득점자 학생을 회유하기 위해 상대 학교를 험담하거나 또는 돈으로 유혹하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비대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올해 총 1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납포됐습니다. CCTV 오늘의 뉴스였습니다.